다음은 케이블 트레이 공사네요 제일 많이 사용하는 공사라고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케이블 트레이 공사인데 반드시 알아두셔야 한다는 게 있었고 이거는 꼭 기억해달라고 했던 거 어쨌든 다 똑같은 얘기네요 반드시 꼭 기억해야 되는 거 어떤 거다? 수치다 수치 수치 어떤 거였어요? 안전률이 1.5 이상이어야 된다 나머지는 사실상 우리가 전기를 사용하는 입장에서 일반적으로 그래도 이건 뭐 우리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거였죠 한번 가볼게요 얘는 맞네요 그 다음은요 금속제의 것은 내식성의 재료로 할 것으로 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거 있었나요? 사실상 금속이라고 하는 건 부식에 대한 문제가 발생한다 그리고 비금속제를 사용하는 건 불연성 재료로 사용한다 이런 얘기가 여기 속해야 되니까 우선 답은 찾았어요 그 다음은요 전선의 피국들을 손상시킬 돌기가 없도록 매끈하게 만들어요 당연한 얘길 거고요 지지대는 트레이 자체 하중과 포설되는 케이블 하중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강도여야 된다 이것도 맞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답은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당연히 내식성이 있어야 하고요 그 다음은요 비금속제를 사용하는 불연성 재료를 사용해야 된다 그리고 케이블도 우리가 불연성 케이블은 이런 거였죠 좋습니다 그래서 난연성 케이블을 사용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 쭉 여러분들이랑 같이 얘기했고 우리는 숫자는 기억하는 건 1.5였습니다 1.5 이상이어야 된다 그래서 케이블 트레이 공사에 해당되는 내용이었습니다 종류도 잘 정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교통신해 등의 제어 장치의 2차측 배선의 최대 사용 전압은 이거 뭐 맞춰주세요 라고 하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죠 300V 이하여 한다 되셨죠? 좋습니다 다음은요 피래 설비 중 인하도선 시스템 인하도선이 어떤 거였어요? 수뇌부 시스템에서 뇌격을 흡수해서 대지로 방류하는 연결하는 거였는데 이거는 반드시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어떤 거였어요? 구조물과 건축물 건축물과 구조물과의 분리되어 있는 게 있고 분리되어 있지 않다 분리되어 있다라는 건 피래침을 따로 하나 딱 세운 거고 분리되어 있지 않다라는 건 건축물의 구성 부재를 그대로 수뇌부를 썼고 또 인하도선을 연결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럴 때 반드시 주의해야 되는 게 뭐가 있었어요? 맞습니다 우리는 무조건 두 가당 이상이어야 한다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나머지 내용은 다 맞는 내용이에요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답이 쉬워서 어쨌든 1번이었습니다 꼭 기억해 두시고요 다음은요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인하도선은 2조 이상 설치한다 다음은 8번입니다 급전용 변압기는 교류 전기철도의 경우 어떤 변압기에 적용을 원칙으로 하느냐 오 이건 그냥 변압기의 결선 방식에 대한 얘기였죠 3상에서 2상을 공급할 수 있는 평형 2상 3상 스코트 결선입니다 어쨌든 이번에 참 많이 물어본 것 같아요 기계에서도 스코트 결선에 대한 문제가 두 개 나왔었으니까 어쨌든 3번입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급전용 변압기는 직류 전기철도에 해당되는 내용이고 3상 정류형 변압기라든지 교류 전기철도인 경우에는 3상 스코트 변압기를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음은 9번이요 저압 가공전선이 도로, 횡단보도교, 철도 또는 궤도에 접근하는 경우의 시설에서 저압 가공전선과 이것과의 이격거리가 얼마큼 돼야 합니까? 라고 하면 맞습니다 3m 이상 이격시켜 주셔야 됩니다 저압 가공전선 또는 과학 가공전선이 도로, 횡단보도교, 철도, 궤도, 삭도 또는 저압 전차선과 접근 상태에 있는 경우 3m 이상 이격시켜 주시면 됩니다 다음 10번 이것도 좀 어려운 문제이기는 해요 사실은 딱 이 항목이 조금 어려운 구석에 배치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좀 많이 틀리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요 어쨌든 가보죠 내부 피리 시스템 중 내부 피리 시스템이라고 하면 사실상 SPD라든지 등전이 본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죠 그중에서 금속재 설비에 등전이 본딩에 대한 설명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을 옳은 것은 건축물과 구조물의 지하 얼마 얼마 미터, 높이 얼마 미터마다 환상도체를 설치해야 한다 결국은 환상도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건 어떤 거냐면 한 바퀴 삥 돌아가면서 등전이 본딩을 하기 위한 메인 도체를 만들어 놓겠다 그걸 우리가 환상도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지하 구조물에 있다면 지하 얼마까지 0.5m까지 높이는 매 20m 간격으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매 20m 간격으로 설치하는 걸 우리가 환상도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되셨죠?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거에서는 답이 그러니까 2번 정도 되겠네요 그런데 제가 0.5, 이거 0.75 아닌가요? 아 예 맞아요 사실상 우리가 0.75라고 얘기하는 그 수치는 원하는 0.5고 우리가 지중해 매설할 때는 국내처럼 사계절에 있는 경우에는 동결심도를 구해서 0.75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여기에서는 사실상 순수하게 내부 필수 때문에 등전이 본딩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0.5입니다 어차피 0.75는 없어서 문제는 없었겠네요 되셨죠? 그래서 0.5 그리고 20m 간격으로 설치합니다 좋습니다 다음은 관련된 내용이고요 재미있게 즐겨주셔서 감사합니다 あり than guests 조금viven 감사합니다 elim 악 ig 이야기 고맙을 앞뒤 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